시청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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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택 좀 하자 쭉! 무슨 매이빔? 영상환 ZERO4 여기면 뭐 양호하죠 아 방... 307레벨 방패.. 사.. 응? 300이 있다고라? 아! 어디로 와? 아! 캠 너무 낮게 됐다 오 뭐야 다 죽어 디퓨저 디퓨저 어! 한 명 더 들어왔어 안 돼! 여기 디퓨저 위에 들어왔어 위에 위에 1층 2층 1층 사이트 메인? 아 여기 디퓨저 여깄어 그래요? 그럼 트랩도 뚫고 보고 어.. 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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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루비 로비 정문 들어왔음 퓨저임 드론 굴린다 드론 굴러 드론 화장실 체크중임 잠깐만 어! 맞다! 바로 왼쪽! 바로 왼쪽!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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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말해줄게 복도 온다 복도 복도 둘 복도 둘 오케이 로비 쪽 정문 쪽 한 명 들어왔어 정문 쪽 하나 복도 앞 쪽 하나 지하우 내려와서 돌아보셈 아니다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어깨 신문 신문 지하다 지하 트랩도 뚫고 내려가요 나이스 아 IPC 캐리? 인정? 어 인정 내가 브이팽 안해줬으면 못 이겼어 아냐 나 다 알고 있었어 소리 다 들렸어 에이 응 들려 응 들려 응 응 응 응 뭐 사운드 카드 택이라도 쓰세요 저 믹서인데요? 짧죠? 아 위에도 있다 착지단 봐 봐줘 뒷돌림 위 있어? 밑에 밑에 아 위에 있다 여기 어디 찍어봐 1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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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1층 어 렉거렸어 앗 아니 왜 안죽어 아니 뭐야 이게 아 피 없네 아 피 없네 아 뭐야 이게 아 씨 피가 없어 얘 속도 안 먹었어? 복도 저 가운데 가운데 어? 뒤에 아냐? 피샤 있냐? 아 우리 팀이구나 돈이 터져야 돼요 피아노 방 알려 왼쪽 움직이다 왼쪽 복도 어 방금 본 쪽 거기 복도에 있어 아직 있네 왼쪽 복도 아 돈 가 돈 왼쪽 어 거기 온다 왼쪽 빨간방 빨간방 빨간방도 온다 아 반응 놀랐어 얘 300인가 어? 오 아 있네 진탕 조심하심 풀코 쏴 지하의 리전이었거든요 어? 아하 하하하 까비 아 어 어 어 부상 오오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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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아닌데 메인 왈츠 캠 캠 캠 일번 me 왈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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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양 어휴 죽겠다 이거 졌어 컴탄! 아 진짜 개놀래 아지? 네? 나 컴퓨터 얼마로 파는게 좋을까? 이런 어 뭐야 러시아? 아니요 어 뭐야 숱다! 아! 망했다 아 괜히 뚫었냐 왠지 일이다 어 어 아 여기다 박았구나 내가 장면에 하나 붙어있어요 들어간다 장면에 들어왔다 얘네 왜 이렇게 반체로 들어와 여기 들어왔다 어 큰일났어 큰일났어 난리났어 지금 다 들어왔어 표정 크흠 크흠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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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게 트로이들이야 이거 어 뭐야 아 스트루틀 한상 못했다 하하하하 갑판 잡았다 이게 뭐야 에잉? 오잉 투잉? 리모그레 어? 여기 뚫을 수 있음? 벅샷? 연마 깔아줄게 어? 여기 뚫을 수 있음? 벅샷? 연마 깔아줄게 어? 여기 뚫을 수 있음? 벅샷? 연마 깔아줄게 어? 막 그냥 지나가네? 어? 뭐야? 아 뒤에 있었는데 뭐야? 아 그 뭐지? 뭔지 모르겠는데 책상 밑에 하나 있어 책상 밑에 하나 있어 책상 밑에 숨어있어 지배기야? 또 나온거 같은데 생선 오른쪽 방안에 있어 뭐야 저거 안맞아요 저기 있다고? 그런거 같은데? 어? 아 안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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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 나이스 아이피시대 위쪽 아 재킹 워크 팀 쏘는데 아 대박이다 방금 벅샷 치렀다 아이헤이 치고 있어 뭐 뭐야 일로 오는데 누구야 누가 뒤졌어 뭐를 뭐지? 내 쪽 라이언 5번 어디있어요? 확실해? 어 라이언 비자다 올라왔어? 사실 내려갔어 뭐야 누가 뚫었어 나 나 나 어 오케 어 들어왔어 2층 들어왔어 2층 저기 뭐야 아 살려주세요 방패 오거든요 조심하심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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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미친 오 뭐야 뭐야 오 잡았어 나이스 피시아님 살았다 드그라스 바로 오른쪽 보셈 생선 오오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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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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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 나이스 호오 나이스 나이스 와아 어 내가 2등 했네? 우리 다이아 뭐하고 있었죠? 질겜 질겜 뭘요? 아 질겜였어요? 온다 너랑 놀았는데 완전 놀았구만 나 아까 놀았잖아 저 사람하고 춤추면서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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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어우 씨 개잣자 진짜 거기 구멍 뚫리네 연막가루야 응 너랑 놀았지 지금 감사합니다.